고선영 아나운서의 정말 믿기지 않는 마지막 방송 안녕하세요 간담의 영화음악실 고선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마지막 두 시간이 저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 고선영 씨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당신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안 그러면 당신 동생 죽어요 음악 하나 드릴까요? 2005년 7월 18일 작곡으로 틀었던 노래예요 3 힘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이번에는 택시 프라이브의 주제곡입니다 빨리 좀 생각해봐요 네 예 아이고 고선영 씨 이거 아니잖아 이거 너까지 치러달라고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멍청히 기다릴 수는 없어요 내 방송이야 내가 끝까지 진행할 거야 벌써 전화 주신 분 계신다 그 후에 추가적인 살인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도 낫거릴 시간 없을 텐데 아니 안 돼 안 돼 아니 너 막 시작하고 시작해야지 알았으면 톡톡톡 넌 혼자 실컷해 미친 새끼야.